펜타곤의 이단 펜타곤의 이단 펜타곤의 이단 펜타곤의 이단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펜타곤 멤버들의 고민을 저만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타곤의 이단 펜타곤의 이단 펜타곤의 이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어서 잘 찾아오셨네요. 무슨 고민이죠? 제 고민은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눈치가 보인다. 본인이 있으셨네요. 아니요. 제가 특별히 진학한 명함입니다.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눈치를 보는 게 싫다. 네. 이 상자가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자입니다. 저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딱군요. 한 번 써보세요. 네? 이걸요? 네. 이 머리띠 안에는 여기 돌기 보이시죠? 네. 이게 눈치를 안 보게 해주는 돌기입니다. 용감한 시민상을 탈 정도로 용감해지는 그런 머리띠요. 어디 두피에 느낌이 오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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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한 번 참아주세요. 네? 눈치를 보는지 안 보는지 직접. 빰바밤 빰밤 이런 거 시키려고 잘 부르셨죠? 갑자기 눈치가 안 보여요. 이제 입어서고 박사 다니세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되게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멤버들 자고 제 몸 보려고 해요. 봉투키 그게 싫은 건가? 아니요. 안 싫어?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 이건 마법의 고민 해결 상자. 네.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으로 이기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켓 벗어. 뭐야? 이 물은 말이야. 그냥 물이 아니야. 뭐?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물이야. 에이. 뭐하냐. 다가. 부끄럽나? 부끄러워? 화나요. 네. 부끄러움 없어진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졌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과연 데뷔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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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코치 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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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야아! 장난? 장난하세요? 이게 마음에 안 드나? 다음에 더 새로운 걸로 다 채워놔야 돼 좋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